팀 얼루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저번에 아하하 저번에 처음으로 버스킹을 하고 나서 오늘 두 번째로 같이 비하온 친구들이랑 연합버스킹을 하고 있는데요.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? 네! 아닌 것 같은데.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? 네!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저희 얼루어라는 팀명은요. 매력이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. 그만큼 저희가 다양한 매력 다양한 춤 다양한 표정 걷기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깐요.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. 저희 인스타 여기 앞에 있으니까 저희 영상 사진 찍은 거 보내주시거나 오늘 공연 잘 봤다고 하고 아! 아! 네! 메시지 보내주시면 다 좋아요 하고 답장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준비됐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아! 하나 둘! 안녕하세요! 네! 저희는 혼성댄스틱 비하오라고 하고요. 네! 1기를 마친 뒤 2기 활동을 하기 위해 네! 2기의 첫 연합 버스킹이죠? 네! 첫 연합 버스킹이고 저희가 버스킹, 천조, 여러가지 다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인스타, 아래 유튜브가 있습니다. 네! 한 번씩 들어와셔서 관심 한 번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